네, 많아 봤어요. 어, 나칸 시간을 적당한 방향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. 다음 경기가 12월 30일까지. 네, 조심해야 돼요. 아, 한국전략과의 멋진 연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. 나칸 시간에 편안하게 즐겁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사랑합니다. 나도 다시 감싸게 할거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앉아 Orlando, 고맙습니다. 여기 가지고 가잖아. 열어보고 있어. 여기 왔어. changes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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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